K-유럽 총판 폴란드 루마니아 영업나서 제2폴란드 K-동맹 루마니아 온다 최초 한폴루 3국 동맹 탄생되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계약 체결로 새로운 동맹관계에 진입한 폴란드는 최근 K2 실사격 훈련장에서 안재이 두다 대통령은 연설 서두의 대한민국을 동맹국이라 부르며 자국 내 K무기 공동생산으로 유럽 내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폴란드는 단순한 K무기의 자국군 사용을 넘어 유럽 내 K방산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방위산업 부문의 합동기술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합의하고 향후 군수품과 장비 등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 폴란드 방산협력이 한폴루 3국 방산협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유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모두 긴급 전력 증강 사업에 돌입했으며 지리적으로 옆나라이고 상호 군사적으로도 긴밀한 유대관계와 좋은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폴란드와 맺어진 한국과의 군사협력에 이어 루마니아가 원하는 분야의 협력 사업에 대한 조율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를 필두로 이들의 군 현대화를 도와줄 나라가 한국이며 폴란드, 루마니아가 원하는 기술 이전과 현지 공장 설립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폴란드, 루마니아의 양국 총리 회담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국 간 교통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으며 이어서 루마니아도 제2의 폴란드형 K-방산 구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니콜라이츠 유카 루마니아 총리는 이날 부쿠레시티에서 마테오시 모라비아츠키 폴란드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두 나라의 독자적 방위사업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각종 군사장비, 특히 무기와 탄약의 생산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폴란드를 주축으로 한 모종의 교통 정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폴란드가 유럽 총판 대리점으로 열심히 영업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특히 루마니아 국방부가 53원의 자주포 구매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어 루마니아의 K-무기 구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루마니아의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루마니아 국방부가 자주포를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의 구매 승인 요청서를 의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총 금액은 19억 2천만 달러에 달하며 루마니아는 1단계로 53원의 자주포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 규모는 11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그동안 조사해온 155mm 자주포로 한국의 K9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한했는데 정부와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방산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생산 현장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에는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인 롬과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양산은 이를 토대로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무기체계의 공급 및 활용, 유지보수와 관련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나토 회원국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와 함께 안보 위험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도 최근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나토 국가임에도 그동안 구 소련 시절부터 사용하던 노후화된 500여대의 전차와 수백 대의 장갑차를 사용하고 있어 시급한 교체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또한 견인포 중심의 구식포병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이미 검증된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작년부터 한국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던 루마니아는 옆나라 폴란드와는 합동 군사훈련과 교류가 활발하며 이에 따라 폴란드의 전력 증강 사업으로 K-방산이 선택되자 양국이 같은 무기체계를 구축할 경우 상호 군수 지원과 군사협력에도 매우 유리함으로 주력 무기 대부분을 폴란드와 함께 K-무기로 선택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같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도 K-방산의 새 식구로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동국권의 한 폴루 3국 동맹이 탄생하기를 국내 최초로 응원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